무면허 피부과 가짜 의사가 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을 통해서 자기 병원을 만들었고 수년간 버젓이 불법 진료를 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부산시가 18개 의료 생협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이 중 8개 의료 생협을 인과 취소했는데 정작 이 가짜 의사, 홍 원장의 생협은 단순 시정 조치만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역시나 부실 조사였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홍 씨가 부산시에 제출한 자신의 의료 생협 보고서입니다. 홍 씨 병원의 연 매출은 1억 4천만 원. 184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료 생협 병원은 반드시 매출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환자에 대한 매출이어야 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홍 씨는 연 매출의 50.8%가 조합원이었다고 부산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료 생협 조합원 명단과 진료자들을 대조해보니 1월부터 10월까지 단 6명이던 조합원 진료자 수는 부산시 보고 직전 무더기로 늘어납니다. 자료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직원들은 서류 통과를 위해 조합원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서류 조작은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부산시는 특정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조합원 진료가 늘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료 생협 개설대인 2016년 이른바 유령 조합원이 동원됐다는 단서를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부산시는 조합원 진위 여부를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인가를 취소한 8개의 의료 생협은 이미 운영이 어려워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곳들입니다. 핵심은 건들지도 않은 채 서류만 훑어본 부산시의 감사 결과. 과연 믿을 만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